여러분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밀크남 막내 라운입니다 온앤오프에서 N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요 온팀과 오프팀에 왔다갔다 하면서 두 가지 매력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별명은 미소천사예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살인적인 미소를 갖고 있던 뭐라나? 그래서 별명이 미소천사고요 취미는 볼펜 모으기? 가다 보면 좀 멋있는 볼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이면 좀 사고하거나 그런 편이에요 제일 아끼는 볼펜은 어떤 볼펜이에요? 아 저 당근 볼펜 당근필통이 이거거든요 귀엽죠? 막내 라운위가 애교를 그렇게 잘해요 애교천재! 이런 거 시키지 마 라운위 못해 애교천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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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려파 Sumg crec Community 스튜디오